여기는 신대방역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으로 여기 빨래 건조대가 신기하게 이렇게 있는 원룸입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 1.5룸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1.5룸이고 한번 저쪽을 재우면 방이 2m 80 방이 엄청 크네요 그렇지? 2m 80 2m 80 3m 80 여기서 여기까지가 2,80m이고 여기 방 여기가 얼마였지? 3m 뭐였지? 다시 재개요 3,70m입니다 여기서 이 벽까지 방만 3,70m 그리고 주방 공간도 이거면은 요정도면은 충분히 식탁이나 이런거는 식탁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2,20m이 좀 넘네요 그리고 신발장도 원룸 신발장초가 굉장히 크고 냉장고도 원룸에 있는 것 중에서 되게 큰 편이고 주방에도 창문이 있고 여기 싱크대 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가격이 1,000에 60입니다 요정도면 A급으로 봐야겠네요 다른 집이 요정도 방이 다른 1.5룸에 비해서 아무튼 많이 큽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내부입니다 이렇게 Lenovo의 확정